야 이 새끼야 처앉아서 맞아둬라 앉아 햇살이 눈부셔 눈 감고 말아줘 흐르던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오랜만이다 그러게요 참 오랜만이네 너 진짜 형사된거야? 와 이 대표님은 그대로야 네 사람 변하면 죽어 많이 드세요 식사하시러 먹으러 오셨는데 이 프랜사지 나 여기 식사하러 온 거 아닌데 20년 전에 여기서 담가 다시 하려고 그러게요 난 간만에 연락이다 소중한 인연들을 받아 소중한 인연은 니스미시방 만에 부탁한다 소원이야 왜요? 걱정돼요 20년 전 그렇게 오르겠다 20년 전이라 좋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 뭘 걱정하는 거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잘 얘기했지 스토크님 대학생들 서비스로 ... ... ... ... ...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